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들어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함께 첫 번째 뉴스와 만나보시죠. 네, 반가운 뉴스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2022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 및 시장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이동성이 회복되고 소비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해소되며 세계 경제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S&P 500이 5,050포인트를 기록하고 신흥 시장 주식은 18%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망은 어떨까요? 무디스와 한국 신용평가는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올해는 등급 하향과 부정적 전망이 감소했다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내년에는 하향 완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종 간 실적 회복 속도에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반도체, 통신, 인터넷 플랫폼, 음식료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이익 창출력 향상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실적이 회복됐지만 주의를 해야 할 섹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집합 통제에 따른 수요 위축, 그리고 원자재 급등으로 상영관과 호텔 면세, 조선업은 영업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차질과 채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 유통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익 창출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코스피는 삼천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코스피 추위가 서로 엇갈린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의 추위보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완화 추세가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반등에는 외국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에서 2조 1182억 원을 순매수로 했습니다. 지난달 한 달간의 순매수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에 대한 국내 증시의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국내 확진자 수 추위가 급증하면 증시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향력이 약해진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한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국내외 증시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아직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순매수에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한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수의 8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다면서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고 보기보다는 반도체주를 샀다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준의 긴축 속도와 아직 정보가 부족한 오미크론의 정체,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언제든지 외국인이 다시 국내 시장에서 돌아설 수 있는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어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에 8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발 소식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헝가리 외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의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은 무려 8억 천만 달러입니다. 헝가리 동부 데브레첼의 첫 번째 건설이 시작이 되고 2024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호는 어떨까요? 이 공장은 무려 연간 135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10만 8천 톤의 양극을 생산하게 됩니다. 헝가리 장관은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전체 제조산업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유치가 미래 경제 성장에 결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헝가리 정부가 에코프로비엠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 금액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거래가 통보는 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우석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협약 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 시장은 에코프로비엠에게 매우 좋은 기회다라면서 이번 투자는 우리의 외국 투자이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주가 추이에도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넷마블이 어제 카카오뱅크 주식 전략인 760만여 줄을 시간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5,143억 원입니다. 주당 처분 가격은 어제 종가와 동일한 6만 7,500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관련 실무를 맡았는데요. 넷마블은 2016년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의 공동 발개인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카카오뱅크 지분 3.74%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주당 매입 가격은 5천 원이었습니다. 앞서서 넷마블은 상장 직후인 지난 8월 1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블록딜로 넷마블은 4,762억 원의 차익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5년 전 인수한 지분으로 올해에만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해당 지분의 처분 예정에는 오늘 13일이라고 합니다. 넷마블은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봉시를 했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그리고 넷마블의 주가 추이 변동성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1월 상장을 목표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글로벌 업체 CATL과 비교를 해도 112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가 산출이 되고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역대급 IPO로서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기준 공모 규모는 최소 10조 9,225억 원에서 12조 7,500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IPO였던 2010년 삼성 생명을 가볍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정해진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권을 차지할 수 있고요. 최하단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을 넘기고 4위에 오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LG화학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결정이 된다면 LG화학 역시나 최대 2조 5,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유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키엄증권의 한 연구원은 전방 시장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 회사의 전지 소재 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별 뉴스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치증권 도구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 어떤 것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미 뭐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이제 본격화된 게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1월 27일 정도에 상장 예정이 됐습니다. 희망 공모가 예상 총이 한 60위에서 70조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상장해보면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2차 전지 세트업체 될 주가가 이제 뭐 3사 배터리 3사가 이제 대부분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재 중심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2차 전지 3사가 저평가가 조금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들이 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결국 LG화학인데 현재 LG화학 시총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53조 정도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예상 시총이 60에서 70조 미니멈으로 이제 예상 밴드가 내로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시장에서는 뭐 110, 12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의 CATL의 시총이 약 한 200조 정도로 상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에서 조금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LG화학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뭐 100조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 이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제 LG화학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평가가 좀 해소될 국면이 좀 모멘텀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그 애널들이 얘기한 것처럼 LG화학이 단순히 이제 화학 부분과 배터리 부분으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LG화학 내에서도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배터리 소재 관련된 뭐 첨단 소재 사업부가 따로 남아있고요. 양극재 사업이라든지 뭐 분리막 사업 그 다음에 뭐 CNT 도전제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부각 그동안은 이제 그 배터리 생산 쪽에 주목이 되면서 좀 묻혀있던 소재 사업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장 전까지는 이제 LG화학을 주로 이제 뭐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한 75만 원 부근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한 30% 업사이드 가능한 105만 원, 손절가는 69만 원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장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좀 기간을 두고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상장 전까지만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장 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금 유입이 가장 쏠릴 수 쏠릴 수밖에 없을 거고 LG화학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이제 그 물적 분할 이후에 물론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의 케이스를 보면 에코프로 비엠이 중심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LG화학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